센타리 건국전쟁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째 여름 나라에서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 이름 입을 다 다물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것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채널은 많이 탄압을 받아 가지고 채널 성장은 거의 중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생각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아버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파헤치는데 힘을 많이 더해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매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선거가 여러분들 거의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참 허황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직하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지 자신의 입신 출세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쪽에 서지는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비용을 많이 줄이게 된 건 사실이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울산 북구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 미래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여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수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잖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2228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투표 29표 다 조작이 된 거잖습니까? 줄을 끊은 거.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고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조작이 되면 당연히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도 조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한 그런 이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당일 투표 득표수를 제외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은 다른 데는 손을 안 댔으니까 조작을 안 했죠. 여러분들 이걸 조작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격차를 구해보게 되면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줬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에서 표를 훔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이런 종류의 좌우대칭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게 이제 여기서 능소일동만 이렇게 떼어낸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붉은색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푸른색 사전투표 득표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포함된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계산해내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위조투표를 이만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인수의 예를 들면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수 9,413표 가운데 울산이 5장당 한 표를 훔쳤으니까 6분의 1을 곱해 이 위조투표지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일정 배율로 나누어 준 거지 않습니까? 아마 더불어민주연합의 30%를 주고 조국혁신당의 70%를 줬을 것 같거든요. 이걸 선관위가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표를 준 사람은 x인데 선관위가 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다 깔아뭉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반사실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존경심을 받을 수 없고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이걸 다 깔아뭉개고 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의 표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 울산 북구 선거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이게 이런 무슨 뜻입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1569표를 더해 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위조투표지를 이만큼 더해 준 건 1569표를 비례대표에서. 지역은 얼마를 더해 준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게 1569표를 더해 준 겁니다.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 조작규모하고 지역선거 조작규모가 일치하는 거지. 다른 후보들은 손을 거의 안 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준 위조투표지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그냥 마구 쑤셔 넣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분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더해 준 표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더해 줬냐. 여기 보시죠. 울산 북구에서 관외투표 경우에는 원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3389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1569표의 위조투표를 더해 가지고 4958표를 바꾸어 준 거지 않습니까?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지역투표는 원래 3102표를 더불당 후보가 받았는데 1569표를 더해 가지고 4671표를 받은 걸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더불당이라고 했지만 울산 북구는 울산에서 여러분들 두 자리가 넘어갔습니다. 범야건으로 이 울산 북구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보당이 이게 표를 더해 주는 조작이 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이게 더불당이 아니고 진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3102표를 받았는데 1569표를 더해 가지고 4671표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결과가 숨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관외투표입니다. 관외투표. 그럼 관내투표는 어떻게 했냐? 관내투표는 표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에서도 위조투표율을 7036표를 더해 주고 지역투표에서도 7036표를 더해 준 거죠.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의 기본 원칙은 비례대표 조작은 지역투표의 조작 표수만큼 더해 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진압과 조국개혁당이 18269표를 받았는데 여기에 선관위가 위조투표지 7036표를 더해 가지고 25305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발표 득표수 이건 뭐죠? 실제 득표수지 않습니까?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9678표를 받았는데 7036표를 더해 가지고 26714표를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힘당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국힘당의 3040세대가 모여 가지고 당내 노선 경쟁이 빈약했네. 다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 겁니다. 나는 진짜 대한민국 여러분들에게 구역질이 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대통령부터 전부가 다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그냥 다 사기꾼인 사기꾼.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여러분들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나간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구역질이 납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선거 부정이 그냥 일상화 되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무슨 반도체가 어떻고 저는 그런 방동을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만큼 천 표 넣고 싶으면 천 표 넣고 이천 표 넣고 싶으면 이천 표 넣고 보시게 되면 울산 북구에는 위조 투표지를 8,63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관내 관회를 합쳐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일을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4.91% 뻥튀기하고 그다음에 다섯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다섯 분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표씩을 처음에 전산조작으로 더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위조 투표를 투입했겠죠. 그래서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조작하기 이전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5,396표로 아마 이 지역의 근로자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표를 더해줘 가지고 1만 4,034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울산 북구는 진보당하고 더불당이 여러분들 단일하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산조작이 진보당을 밀어준 겁니다. 전산조작까지 다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놀이감입니다. 놀이감. 이 비례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8,645표를 투입했네요. 그리고 조국개혁당의 70%인 6,052표를 밀어주고 더불어민연합의 2,594표를 밀어준 거죠. 약간 차이는 나지만 8,638표하고 8,645표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조작은 지역 조작만큼 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이도 있고 미치지 않았는데 무슨 여러분들 억하심정이 있어 성관이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 얼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기칠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가 이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갈 건데 그거 여러분들 견디고 잘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진짜 작살 날 겁니다. 사람들.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작살이 무슨 작살인지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생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선거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선거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 위가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울산 북구의 이 미치 지역구 선거입니다. 이 꼬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 국민투표의 선거인 수가 비례대표는 242명인데 지역구 선거는 199명입니다. 비례대표 이름 투표자 수는 138명이고 지역구는 128명입니다. 무슨 선거가 여러분 이런 선거가 있는 겁니까? 제외 국민투표 여러분들 투표소에 예를 들면 무슨 베를린 총영사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넨이 여러분들 수도니까 미넨의 총영사관에 제외 국민투표 사전투표소가 생겨가지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제외동표가 여러분 가서 표를 던지는데 아니 투표소 사진투표소 가면 당연히 비례대표 투표자 한 장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자 한 장 두 장을 받아가지고 기표도장을 찍어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선거인 수가 242명이 나오고 지역구는 선거인 수가 199명이 나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온 겁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선거는 선거인 수나 투표 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비례대표 선거인데 비례대표 선거는 특히 뭐가 많은 거 아니까 무효투표지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무효투표지가. 여러분 무효투표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소에 와서 표를 던젔던데 무효표가 처리된 겁니다. 기껀표는 투표장에 오지 않은 거고 무효표는 여러분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이런 투표소에 와가지고 도장을 안 찍거나 이러면 도장을 어느 중간에 찍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은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 나왔지 않습니까? 130만 표 왜 나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무효표가 1621표 2857표 4478표 합기가 4478표나 나온 겁니다. 4478표나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한 번 보시죠. 몇 표나 나왔는지. 지역구는 여러분들은 2045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지역구는 2045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4478표에 여러분들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왜 비례대표 여러분들 표가 이렇게 무효표가 많으냐 그거는 뭐 이제 이렇게 돼서 갈 수 있겠죠. 어차피 이제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하고 조국개혁당 이런 표를 올려놨으면 그만큼 표를 이제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집어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준비해놓은 표만큼 표를 쑤셔 넣을 필요가 없었던지 그런 사건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도장을 안 찍은 상태에서 무효표 처리할 거 아닙니까? 100장을 넣을 생각이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50장밖에 못 넣었다. 그럼 50장이 남을 거 아닙니까 실물투표지가. 그럼 50장은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무효표를 처리해버린 겁니다.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을 이룬 더불어 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 표를 올려놓으면 반드시 표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실물투표지는. 실물투표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비례대표 비례대표 이제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무효표가. 그런데 지역구는 현장에 작습니다. 이렇게 단위가 세 단위고 비례대표는 네 단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울산 북구의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 투표자 수 정당별 득표수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조국 혁신당도 관외 사전투표 2230표 국외 부재자 투표 61표 관내 사전투표 12520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수치가 대부분 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선거인 수분의 몇 분의 1을 가지고 지금은 울산 북구 같은 건 6분의 1 닷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29% 당일투표 득표율 20% 사전빼기 당일에 플러스 9%입니다.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3% 0%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27% 사전투표 득표율 30% 사전빼기 당일 3%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외 부재자 투표는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율이 29.50%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걸 뻥튀기로 한 겁니다. 어디서 뻥튀기 한 겁니까 이게 진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짜고 이걸 진짜를 구한 겁니다. 이 가짜가 여러분 29.50%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사전투표율이 24.59%밖에 안 되는 겁니다. 24.59%를 뻥튀기 해 가지고 29.50%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구해놓으니까 여기 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도 거의 일치해 가지고 차이값이 제로 달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거든요. 사전투표가 20%인데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의 선관위가 몇 표로 이런들 뻥튀기 해 줬습니까 20% 몇 프로 했습니까 29%를 뻥튀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20%인데 선관위가 29%를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이걸 지금 보시려면 이게 그대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8780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았는데 14832표를 뻥튀기를 해 준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13003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 15597표를 받은 걸로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미래는 손을 안 댔습니다. 14317표 14310표. 위에는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밑에는 선관위 발표 자료에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를 시킨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대해진 위조투표율을 다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자유통일당은 손을 안 댔습니다. 439표 439표. 조국혁신당은 어마어마하게 손을 댄 겁니다. 8780표를 받았는데 14832표를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위조투표율을 그만큼 투입했다는 이야기죠. 이 위조투표율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죠. 사전투표 대비 당일투표 비율 이 0.68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조국혁신당이 조작하기 이전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8장 받고 있었다는 것 뜻합니다. 위조투표를 투입했으니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몇 장으로 바뀌게 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15장이 이러면 나온 겁니다. 선관위 자료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부풀리고 위조투표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위조투표를 투입해놓으니까 개표소에서 이러면 표를 까보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정상적인 상태는 사전투표가 68장이 나와야 되는데 개표소에서 까보니까 100장당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15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당장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까면 몇 장이 나옵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15장이 나오는 겁니다. 위조투표를 이미 다 투입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로. 위조투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부풀립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24.59% 선거인수 기준으로 24.59%였는데 29.50%로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청들이 다 이렇게 외면하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 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왜 깔아문개겠습니까 사심이 있기 때문에 임기도 마치고 밥그릇을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사바사바 이런 게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루가 로비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보면 국민의힘 보시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1장을 받았는데 선간이 발표도 100장당 61장이지 않습니까 표 더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보시기 바랍니다. 100장당 32장을 받았는데 당일투표지 100장당 선관위 발표도 여러분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32장이잖아 손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타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왕창 누구한테 더해 준 겁니까 더블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더해 주고 조국혁신당에 훔친 여러분들 투입한 투표지의 70%를 투입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8700장에서 14000장으로 당일투표지는 손을 안 댔으니까 12000장 12000장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칼같습니다. 숫자는 그냥 선거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다 정언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그냥 밥 먹듯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덮고 나라가 앞으로 그냥 온존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윤 대통령 머리도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한 번 두고 보시죠. 내가 특별히 그분 함께 여러분들 억하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다 덮고 어떻게 여러분들 발을 뻗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은 표를 빼앗긴 게 아닌 겁니다. 이 보시죠. 자유통일당의 0.3이 0.3이라는 것이 원래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의 32장이 있었고 선관위 발표도 100장당 32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왜 여러분들 원내 진입에 실패했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를 한 300만 표를 조국개혁당하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회에 쏟아준 겁니다. 여러분들 100%가 있는데 물이 확 넘어가니까 자유통일당이 여러분들 의석을 받기 위한 전체의 덕표율이 확 낮아진 겁니다. 상대방의 표를 몰아줬으니까. 여기에 자유통일당의 표를 훔친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유통일당 거기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3%인가 그걸 넘었는데 상대방이 뭡니까 상대방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회에 한 300만 표 정도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자유통일당과 국민의 미래가 표를 완전히 크게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도표 하나만 여러분들 이거는 조작을 못합니다. 이 그래프는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어난 실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것은 선거갈리비안회가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회에 더해준 표를 제거한 거고 우위에는 지금도 여러분이 선관위를 방문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선관위 발표 자료인 겁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 중에서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연합회의 사전투표 득표수 전부 다 조작이 됐죠. 두 가지가 조작이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 투표자수도 조작이 되고 또 선거인수도 조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조작되기 이전에는 4만 3천 4백 32표인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5만 2천 077표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에 더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부풀려야 됩니까?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증거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하기 이전에 선거인수가 4만 3천 4백 32명이었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5만 2천 07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거를 뺀 것만큼 뭐죠? 더불어민주연합회하고 조국혁신당의 표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떻게 참 나라가 이런 엉터리 나라가 돼버렸는지 여러분들이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이 표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에서 일어난 이 표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 전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막힌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덮고 간다? 나라 망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덮고 간다? 그러면 그냥 국민들이 다 항복하고 그냥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의 일당 지배체제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이러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리된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냥 이 도표를 못 받아들이겠다. 아이고 공박사님이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놀러 다니겠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그냥 선거부정체제 하에서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겁니다. 그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홍콩 중국 공상당 북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쟤 보고 너무 그런 문제 많이 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 시점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5.18 지금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좀 더 가면 4.34 때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제주의 여러분 4.34대를 어떻게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 4.34대 특별법 5.18 특별법 부정선거 여러분들 언급특별법 그렇게 갑니다. 독재자들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래 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내 앞에 주어진 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간에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고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생관인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남아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일정 시점이 돼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과감하게 발언을 이제 중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댓글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표 하나에 4월 10일 총선 전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울산 북구 이 도표 작성하시는 분은 제야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작성한 이 그래프를 괴뚫게 되면 전부가 나옵니다. 사전투표율을 24.59%에서 29.50%로 올려서 선거인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줬습니다. 행위주체는 선거관리비원회고 핵심은 선관위의 위조투표지 투입입니다. 위에는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상태 밑에는 위조투표지가 제거된 상태인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위조투표지 투입 전에 사전투표지를 8,760표를 받았고 그것을 선관위가 14,832표로 만들어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사전투표 위조투표의 투입 전에 13,003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15,597표를 집어넣어줬고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혁신당의 당일투표는 배남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사전 대비 당일 비율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위조투표지 투입하기 전에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76장을 받았고 위조투표지 투입한 다음에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91장으로 뛰어올랐다. 조국혁신당은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68장을 받았는데 위조투표지에 투입되고 난 다음에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무려 115장으로 늘어났다. 뭐 이게 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것이고 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되기 때문에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악을 쓰더라도 숨길 수 없는 뭐 선관위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다 우리 편이고 한동훈이도 우리 편이고 국힘당도 우리 편이고 대법관들 다 우리 편이니까 나라 망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들 한동훈이도 우리 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도 우리 편이 많습니다.